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아 그래도 좀 덜 춥네 어떻게 누님 잘 지내셨습니까? 네 아 컨실드는 바를 수 있겠다 하하하하 어떻게 한번 치셨습니까? 화이트는 잔디를 안 붙고요 똑같은데 치잖아 화이트는 잔디를 안 붙네 피게야도 조금 붙고 이거는 물디같이 붙네 오래된 거 아닌가요? 모르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원래 이렇게 말도 있는 건 안 쳐야 돼요 아 그런가 어 1회차가 되겠습니까? 하하하하 하하 하하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자매 대란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제가 엉덩이가 제일... 영노님 오늘 가구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영노님의 가구 오비 안내기 하하하하 아니 그럼 오비 낼 때마다 만원씩 태우시면 되잖아 오오오 나 집에 갈거에요 그러면 아홉이 안낼 땐 그 정도 가구를 하고 가셔야죠 제시방에는 안가지 화이팅 화이팅 하자 더 해도 되는데 3공으로 합시다 3공 이긴 사람 3만원 내고 아니요 너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주도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왔어 뭔데? 예? 한번 보시면 아시오 파라클 깨달음이라는게 별거 아니에요 야 난 탑볼도 120m가 나갔는데 하하하하 이게 문희동이 있고 와 온기는 쌀쌀해도 좋네요 하하 하하 그래도 바람이 좀 덜 보니 좋네요 그죠? 아 아침엔 좀 쌀쌀하던데 슬슬 준비해야 되겠다 슬슬 준비해야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방은 3온이시죠? 네 저도 3온 저도 3온 어 아 아 예 원업했습니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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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님 오케이예요? 아 예아... 나 아기 위해 정아를 도와줬어 그리고 정아를 도와줬어 그냥 정아를 도와줬어 이곳은 내가 정아를 도와줄거야 정아, 해라 정아... 정아, 해라 정아, 해라 정아, 해라 정아, 해라 정아, 해라 정아, 해라 2 다운 2 다운 4월초인데 2 다운이네 아이고야 열심히 훔쳐보겠습니다 큰놈 나이스 나이스 120이랍니다 와 벙커 앞에 딱 있네 어이구 매일 아예 추천해줘 e 아 아 아 아 아 가시고 에이구 뭐 니 뭐 해봤다 했나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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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올라왔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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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쌀한 겨눈? 응 수수하면 엄청 좋겠어요 말로해요 나의 겨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선 광고 칠리 오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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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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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나오면 되지 그걸 너무 약하게 쳤구나 어디로 오세요? 어디고 한쪽은 내려놓고 한쪽은 안 내놓으니까 와 멋지다 엣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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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버스로 흘러들어왔어요 와 미치겠다 이거 이거 알고 부모크에 들어왔어요? 내가 무지 못해 하려고 했는데 실패다 이렇게 쳤거든? 라이가 꽤 되네 과감하게 고감하게 와 저게 돌트론 비쌓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